아 맞다 우르프 우르프 하실분? 우르프 하자 우르프 하실분? 다 게임중이네 아 이거 랜덤이야? 왜 트위스팅은? 뭐야 람버스는? 뭐야 이 스웬 아 진짜 개 재미없는 것만 나오네 아 하기싫어 아 무슨 스웬이야 차라리 람버스 할걸 군사라로 갑시다 개누답이잖아 이거 죽어라 제발 진짜 재미없다 이거 아니 뭐하자는거야 아 아 이거 못하겠어 야야 바르스 살려 바르스 가라 까마귀 가라 까마귀 진짜 개 쓰레기다 나가자 진짜로 아 진짜 스웬 누가 만들었어 이거 그냥 탈주하고 SK팀 페이크로 오자 아니 아들좀, 아들좀 좋게 해놔가지고 아니 아들좀, 아들좀 좋게 해놔가지고 솔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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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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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무빙 아 괜찮네 스웬인 와 이거 좋은데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왜 계속 써 와 아 아 아 아 뭐야 암살 짜다 여기가 또 기미도 보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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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파즈님들 제발 힐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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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할 만큼 했어 나 무생가지고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나는 무빙무빙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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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와 감사합니다 야 루프 한 판 더 할거야? 나도 할까? 나 할게 그럼 빨리 빨리 끝내자 전판 너무 노잼이라서 근데 한 거 같지가 않아 플랭하고 싶긴 한데 아 근데 형 좀 못해서 괜찮나 아 너 스웨인 한번 해봐 다음 판 스웨인 내가 나오면 너는 다 돼졌다 너는 다 돼졌다 하늘아 스카이프 하고 있냐? 나도 가입어? 스카이프 안 해 아 뭐 렉사이냐고 뭐 우르곳이야 아니 드레이븐 뭔데 너의 일부러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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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디테 나도 디테 나도 디테 나도 디테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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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보쉬 하는 거 같냐? 자 카소 한 거 봐줘 봐줘야지 당연히 몰래 타자 몰래 타자 야 야 보여줘 카소스 에코도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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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스킬 안 찍었어 아 아 아 아 아 야 죽었어 아니 카소스 뭐해 왜 왜 잘하고 잘해 아 잡아 어 왜 어 왜 주님 으아 허허허헣 우리 너 미친 캐릭인데 으아 어 어 어 어 어 바텀 봐봐 바텀 바텀 퇴차다 퇴차다 어디서 울고 찬세 아 우리팀 차고 1 아 우리팀 차고 야 어디가 아 미친 아 개쁘데 아유 크레이지? 나도 탄다 아 나도 탔어 어? 야 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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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짐 왜 뺏어 먹었어 와 이거 키보드 광고면 아닌데 다 좋네 어 뭐야 아 거트폴 진짜 생겼다 스코 둥근히 재미없어 둥근히 재미없고 나를 살려줘 나를 나를 살려줘 도전에서 피해 코코다 언?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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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렇게 단단하냐? 야 살려줘. 야 뭐야 이거 아씨 빨리 끝내자 솔랭하게 빨리 끝내자 솔랭해야 돼 왜 이러는데 나한테. 야 달려줘 제발 야 기다려봐. 야 와드 박아봐 와드 나 갈꺼 으악 캔바 아니 정말 나 보다기로 보이냐? 보다기로 보이냐고 어 어 어 어 어 어 빨리 끝내어 탐캠하게 탐캠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구만 뭔소리야 너 이제는 뭔데? 뭐야 탐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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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캠